통지은행의 의무와 지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고 해당 신용장에서 요구된 소류를 심사해야 한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제할 의무는 있지만 외견상 진정성 정도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는 스위프트로 발행이 된 경우에 암호키가 서로 일치하는가 그러한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서류에 대한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를 요청받은 통지은행은 외견상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통지를 요청한 개설은행에게 이러한 외견상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3번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를 요청받은 은행이 그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개설은행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심사기간은 서류 접수 2길로부터 5은행 영업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은행이 통지를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하는 날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체 없이 통지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지와 관련돼서는 5은행 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익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수익자한테 신용장을 통지하면서 이 신용장이 외견상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